안녕하세요 제가 이미 임플란트 가입을 했는데요 치아 보험도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기존 임플란트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임플란트는 가입을 했지만 아직 치아 보험은 가입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고요 기존의 임플란트도 보상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황금희 선생님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이 주신 내용을 봤더니 임플란트를 가입하셨다고 하면 보철 치료 쪽에만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임플란트가 보상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치아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기존에 하셨던 임플란트는 보상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새롭게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레진 치료를 하든 충치 치료를 하시는 부분들은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신 곳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기존 임플란트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에 대해서는 신규로 가입하시는 임플란트나 충전 치료까지 다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임플란트 보험이나 충치 치료를 받으실 때 기존 임플란트를 하신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식립이라는 임플란트도 기존에 하셨던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재식립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식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식립이 가능한지